한국전 72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교회 평화연합예배가 오늘 강원도 양구통일관에서 열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국제네트워크 조직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양구군. 한국전 당시 동부전선 최대 격전지였던 펀치볼 지구 전투와 도솔산 지구 전투 등이 펼쳐진 곳입니다. 화채 그릇 모양을 닮았다에서 이름 붙여진 양구, 해안분지, 펀치볼 고지들에서는 221일간 전투에서 사상자만 2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70여 년 전 총성이 멈추지 않았던 곳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통일선교회가 공동 주최한 평화연합예배에서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한국보금주의협의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임원들도 참석했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 이철 감독회장은 설교에서 남북분단이 70년이 지나면서 통일에 대한 희망을 거두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통일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반도 보금통일, 북한 억류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해와 평화, 통일의 그날을 간구하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므로 전쟁 위험이 없는 평화지대가 되고 한반도가 새 시대에 새 번영을 이루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평화연합예배에 참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25 당시 강원도는 전쟁의 땅이었지만 미래의 강원도는 평화와 화해, 협력의 땅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평화의 땅, 화해와 협력의 땅, 보금의 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남북 강원도를 하나로 잇기 위한 국제네트워크 세계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대식도 진행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림픽 유치전부터 8년 동안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개최해온 강원교계는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평화의 중심에서 계시고 통일의 중심에서 계시고 화해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 중심에서 계신 역사의 정인이요 오늘 모여서 함께한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에 맞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대식에 참석한 고노서, 최이유, 정성진, 고명진 목사 등은 축사를 통해 강원교계의 노력들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결실로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강원도 교계는 앞으로 유엔 가입국가 평화활동가들과도 접촉해 남북 강원도의 올림픽 공동 개최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